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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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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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love... 나도 사진 찍어 봐. 이쁘게 찍어 하나 둘 셋 다시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너무 길게 나오나? 하나 둘 셋 됐어? 어? 마스크는 안 벗어도 돼? 그래 알았어 여기 신을 내자는 거예요 아 그러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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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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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까지 만나요? 내가 눈에다가 만드는 걸 봤어도... 코는 현황이 되면 끌 거야. 코... 내 코는 너무 기울어서 안된다. 눈하고 코밖에 없는데? 눈하고 코밖에 없는데? 눈 пап이 redemption. 악랭! 응애했어? 용담아 잘했어. 우리 용담이 여기있지. 사푸니 지레발 꼭 갑니다 왜 지레발 먹었어 뭐 먹을 거야? 갔다 보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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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저 석천호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 지금 오 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샐러드를 임신하고 먹게 될 줄이야 먹게 될 줄이야 이거 선영이한테는 사이드 메뉴인데 사이드 메뉴도 한 끼 메뉴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배가 없네 제자도 이거만 배부르겠다 이걸 먹고 배가 부르다고? 응 배부르다 아까 안 배부르다네 갑자기 이렇게 약한 소리 갑자기 어떻게 약한 소리 근데 오빠 회사 1층에서 이런 거 있어 응 근데 오빠 그거 안 사먹잖아 응 거기 여자들이 많이 사먹지 응 근데 심지어 여자들도 거기에서 응 저거 레벨트 사서 들어보니까 응 그거 왜 먹냐고 있는데 근데 여자도 많이 사먹는다며 응 빵 한 입 먹고 세리도 먹으면 응 뭔가 응 엄청 깔끔해지는 맛이야 응 오이 먹는 것 같아 응 인사만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게 처음이지 응 응 야채만 먹게 처음입니까 여기는 심지어 구분하는 스테이크 샐러드가 없어 그치? 단백질이 아예 없는 닭가슴샐러드가 없어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긴 하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하얀 거 맛있는데 이거 좀 봐 단백질이 제일 맛있어 단백질이 제일 맛있어 괜찮아 그렇게 먹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응 빵이랑 비슷한 거 같아 응 빵보다 부피감이 좀 없지? 응 이건 소화가 금방 되겠지? 그러겠지 소화가 금방 되겠지 어제처럼 오래 갈지 않겠지? 그럼 그냥 가야지 나도 배고파질까봐 문제는 걱정이다 배고파질까봐 아니 그럼 집에서 우리 테이스티 버거도 먹을 거잖아 우리 테이스티 버거도 먹을 거잖아 아 그래 먹을 거 왔어? 응 알았어 이걸로 배가 차? 아니야? 난 더 뭐하는 거 같아 배만 안 눌리면 되는데 배가 차? 배가 차? 배가 차? 배가 차? 오빠 야채를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좋다 야채를 워낙 안 먹어가지고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왜 가라앉았어? 어? 뒤집었어. 저사람이 이게 뭐야 얘가 뒤집었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저사람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비웃어가지고 애가 귀가 죽었어? 응. 아 너무 웃겨. 됐어.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네. 내가 웃어. 마원 던 티라미쉬. 처음 먹어봐. 응? 처음 먹어봐. 응? 응. 나도 처음 먹어보지. 네. 애당이라서 사람 진짜 없었을텐데. 그치? 이거 먹고 집에 가자. 그래 알았어. 아까 저기 소콤하나 빵집 있었잖아. 거기 빵집도 한번 빌려보자. 그래 알았어.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사고. 아. 결제 속니당길 데이트가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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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아. 감사합니다.